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한수원으로부터 매년 각종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지원금은 마을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수십억 원의 지원금이 제대로 된 감시나 관리 없이 사용되다 보니 이런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서생면의 한 아파트 7층에 사는 서모 씨는 최근 가족들의 비명소리에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서 씨가 목격한 장면은 저녁시간 창밖에 매달려 집안을 들여다보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태극기 달기 사업을 한다며 사전 동의나 고지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생활 침해 문제인데 더 황당한 일까지 겪었습니다. 다툼이 생기자 마을 이장이 개입을 해 자신이 지원한 사업을 왜 방해하냐며 앞으로 체력단련실이나 목욕탕 등 한수원 지원 시설을 이용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도 한수원이 지원한 복지 혜택을 자신과 일부 주민들은 받지 못해왔었습니다. 반면 마을 이장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은 시설 이용을 제한할 권한도 없고 각종 혜택도 차별 없이 잘 지원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생기기 전에 관리할 주체도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할 곳도 없다는 겁니다. 한수원은 사업비용 정산만 문제없이 되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도 주민 사업에는 개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한수원 지원금 논란. 한수원 세월본부가 최근 공모한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은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